오늘 국제신문 2024년도 5월 8일자 기사네요. 관광객 줄이기에 나선 일본. 이게 최선? 참 부럽네요. 관광객을 줄이다니. 일본의 오버투어리즘, 과인관광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너무 관광지 많이 찾아였나 봐요. 엔저 효과로 일본의 관광객이 밀려들면서 유명 관광지나 도시 일대가 혼잡해지고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주차하는 이들이 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관광객에게 추가 비용을 물리는 가면 대중교통 이용마저도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가워하지 않겠네. 관광객이 하면 친절하지도 않고. 일본 방문 외국인 수는 지난달 월간 이 기준으로 처음에는 3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2,500만여 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직전이 2019년 80% 수준을 해보겠습니다. 원화가 약세임에도 엔화 가격이 100엔당 880원 7일 기준에 불과할 정도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관광비용이 내려가다 보니 관광지나 도시는 어딜 가나 외국인으로 북적입니다. 이 때문에 관광객의 줄이기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후지산 인증사 성지로 알려진 혼슈 중부 야마나 시현의 한 편의점은 지난달 30일 근처에 후지산을 가리는 높이 2.5m 폭 20m 가림막을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후지산의 배경으로 함께 찍힌 사진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자 2022년 12월부터 주변이 혼잡해지고 무단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주차하는 관광객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지산 아예 가려버리나 봐요. 외국인 관광객에게 추가 요금이나 세금을 걷는 경우도 일반화된 듯합니다. 도쿄 등재에서는 일본인과 일본 거주 외국인만 식사비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외국 관광객에게는 요금을 더 받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한 식당이 늘고 있습니다. 오지 마라 이거죠. 도쿄 오사카부 교토시 등은 외국인에게 숙박제를 걷고 있습니다. 숙박세를 걷기 어려우면 당일치 여행객에게 세금을 걷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혼슈 서부 히로시마 현 하스카이치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슈쿠시마 신사가 있는 섬인 미야지마 방문객에게 이른당 100엔 약 900을 받습니다. 또 다른 세계유산 기이산지의 영지와 참배길이 있는 혼슈 서부 와카야마 현 고야초도 2028년 4월 이전에 관광객 대상으로 세금 징수 시작을 계획입니다. 심지어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이용 대신 걸어가도록 권장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차도 타지 말라는 거죠. 도쿄 남쪽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 전차에는 인파가 몰려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내원을 배치해 유명한 불쌍 있는 사원까지 걸어가도록 관광객이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늘면 돈이 돌고 식당이나 상점이 생기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너무 많아지면 대중교통 이용도 힘들어질 정도로 거주민 불편을 겪습니다. 그렇다고 명소를 없애고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는가 하면 벌금과 다를 바 없는 추가요금을 거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기반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쪽이 더 나은 선택이었는 듯 합니다. 나의 정치 코멘터는 우리 입장에서는 관광객 줄이기에 나선 일본이 참 부러울 뿐이죠. 관광객 수입은 연기 없는 공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할 정도로 관광 수입은 엄청난 국가에 이득을 주는데 이제 우리 국민은 일본 관광은 그만하고 국내 영역으로 돌려서 우리 아름다운 명소를 돌면서 국내 관광에 많은 역할을 구입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국제신문 2024년도 5월 8일자 기사 관광객 줄이기에 나선 일본 이게 최선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이제 남을 계속해서 여전히 국내에 해적을 마저 기존의 끝 연기 간장에 반장에 간장에